어? 아니 어디 갔어요? 우리티에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지금 10시쯤은 아닌가요? 지금 1시간 지나게 1시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또 늦게 가니까 좋아요? 네 아니 뭘 늦게 가니까 좋아요? 아픈데 도착하는 중 달성찬 찬ız 아니 오늘 집에 왜 이렇게 많아 오늘 학교에선 하트예요 아니 어디 여행 가요? 혹시 찜질반가요? 아니 학교에서 찜질반으로 한다고요? 아니 학교에서 찜질반으로 한다고요? 아 아 아 저희들 다 찜질반으로 한다고요? 뭐 한다고요? 아 계속 학교 그렇겠어요 오늘 아픈데 쉬지 그랬어요 아 지금 수업 중이었어 자요 자요 구멍 Oft 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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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두웠어 꾹 아니 어디갔어 어.. 알겠다 아니 어디갔어요 다들 가불이 던져 네 응 아하 없어요? 없어요? 여기도 없어요? 또 어디 가는거에요 다들? 저희 아 2층 부서 각 4층 부서 걸 몇층이에요? 2층 탈락 와 근데 햄 keep it Back now 왕쨩 탈락 thinner 저거 맞은 래 밑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